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이 전북일보와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비례대표도 뽑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북도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어떤지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이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받기 위해선 정당 투표에서 최소 5% 이상 얻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지만 한 정당이 3분의 1을 초과해 가져갈 수 없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3.2, 국민의힘 9.6, 정의당 3.9, 국민의당 1.4, 기타 정당 0.3,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1, 모름 무응답 0.5%입니다.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전주와 익산, 무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았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주와 익산, 무주에서, 정의당은 전주와 완주, 부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고 국민의힘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2, 30대에서 지지층이 많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석 달 전 정당 지지도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7.2%포인트,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올랐고, 정의당은 3.6%포인트, 국민의당은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북 광역우회 비례 의석은 4석, 14개 기초우회 비례 의석은 모두 25석입니다. 4년 전 전북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광역비례 2석, 기초비례 21석, 정의당은 광역비례 1석, 기초비례 4석, 민주평화당은 광역비례 1석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독점 구도를 이어갈지, 다른 정당의 약진으로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질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